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박 이사가 누구지? 왜? 모르겠나? 열심히 하셨잖아요. 못 보던 수첩이네요? 응. 이제부터 사람들의 얼굴 좀 기록하려고. 기록이요? 매일매일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유기처럼 쓰다보면 그 사람들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. 벌써 며칠 됐어. 그럼 오늘은 누굴 만나셨는데요? 일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정가리. 당신. 볼래? 오늘도 정비서는 빨간 가디건을 입고 잔머리가 귀엽게 삐져나와 있는 매일 보던 그대로의 모습이다. 그다음은 박 이사님하고 우 이사님. 근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우 이사님은 뭔가 멋적을 때 코를 이렇게 문지르시고 박 이사님은 안경을 이렇게 올리시더라고. 응. 응. 이렇게. 이상하네. 박 이사님을 왜 못 찾지?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? 왼쪽에서 네 번째 서 계신 분 박 이사님이십니다. 그리고 맨 오른쪽에 서 계신 분이 이사님이시고요. 더 해요? 지금 제 자리에서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이 최 이사님. 그다음 우 이사님. 우 이사님은 다이어트 하신다더니 살 좀 빠지셨네요. 그다음이 양 이사님, 곽 이사님, 김 이사님. 그리고 제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심해라 이사님이십니다. 심 대표. 지금 뭐 하자고 이쇼를 한 거지? 진짜야. 아무 이상이 없다고? 우리 손님. 넘어? 그럼 아 좀 더 해요.